안녕하세요. 오늘은 유익종의 세상 가장 밝은 곳에서 가장 빛나는 목소리로 이키로 설명드릴 건데요. 주법은 슬로고고인데, 이키이기 때문에 파, 도, 솔, 레, 샵이 붙는다는 거 기억해 주셔야 돼요. 저는 오카포에서 치는 거고요. 이 곡을 사랑의 전령사님께서 부탁을 해오셨는데, 좀 늦었죠. 늦었지만, 지금에서 올려드리니까 한번 참고해서 연주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마디를 보면 이키에서 시, 솔, 시, 파, 미래, 미, 라, 솔, 파 이렇게 넘어가요. 그러면 처음 이 코드의 그는 6번하고 시, 멜로디는 2번주로 같이 치죠. 6, 2, 동, 4, 3, 4, 2. 나머지 박자는 시, 멜로디를 제외한 나머지 박자는 이 코드 잡은 그 코드 구성음에서, 잡고 나머지 줄, 구성음에서 채워주는 거거든요. 3, 4, 2. 저 같은 경우는 6, 2, 동, 4, 3, 4, 2. 그 다음에 솔, 솔, 시, 파 이렇게 가는데, 여기도 솔하고 파는 샵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코드 잡은 상태에서 여기 3번줄은 자동으로 솔, 샵을 눌린 거고, 시는 2번줄. 8을 치는데, 2, 4, 1번줄, 여기 파 샵을 눌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동, 4, 3, 4, 2, 솔, 시, 파. 그리고 두 번째 마디는 A1, E 코드를 치는데요. A를 4, 3이 이렇게 잡지만, 이 검지를 3개로 동시에 눌러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잡고, A의 그는 5번에, 미는 멜로디 1번줄. 5, 1, 동, 4, 3, 레. 레도 마찬가지로 레 샵이에요. 4, 플렛의 2번줄. 4, 3, 레. 그 다음에 미는 1번, 3번. 미, 그 다음에 라, 솔은 여기, 3번줄. 라, 솔 이렇게 되죠. 뭐, 악보 나와있는 걸 따라 여기 이제 미를 점 4분음표로 치고, 뒤에 라, 솔은 이제 16분음표로 그려져 있는 것도 있는데요. 저는 여기 이제 미를, 일상 그냥 4분음표 길이로 치고, 라, 솔을 8분음표 길이로 쳐준 거거든요. 라, 솔. 솔도 마찬가지로 솔샵이죠, 여기는. 이 코드가 파도솔, 레샵이라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치면서 소리가 좀 이상하다 싶으면, 아, 샵을 안 눌러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두 마디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시, 솔, 시, 파, 미, 레, 미, 라, 솔 이렇게 되죠. 그리고 세 번째는 F샵 7인데요. F에서 하나 더 올라가면 F샵이 되죠. 여기 이제 새끼를 끼워주면 F샵 7이 되는데, 이 멜로디, 파, 도, 시, 라, 시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 새끼를 파를 눌러줘야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파샵이 되죠. 그래서 4, 4, 3, 2, 3, 2. 나머지 박자는 그냥 이 코드 구성에서 채워준 거죠. 4, 3, 2, 3, 2. 그리고 도. 도는 여기 이제 파샵, 도샵이 눌러져 있죠, 이미. 2번 줄. 도, 그리고 띄워주면 C. 라는 여기 3번 줄. 도, 시, 라. 사, 삼, 이, 삼, 이, 도, 시, 라. 이렇게 돼요. 그리고 네 번째 마디는 B7에서 C. 파, 미, 레, 도. 이렇게 넘어가는데, B7 잡고 그는 5번에 시 멜로디는 여기 2번 줄이죠. 시, 오, 이, 동, 사, 삼, 사, 이. 아, 오, 이, 동, 사, 삼, 사, 이. 파. 파는 파샵. 1번 줄 눌러져 있죠, 이미. 파, 미, 레. 레는 4샵을 눌러주는 거고. B7에서 오, 이, 동, 사, 삼, 사, 이. 파, 미, 레. 이렇게 돼요. 그럼 F7하고 B7 두 마디를 연결해보면 E플렛에서 발해되고 F마용으로 잡고 사, 삼, 이, 삼, 이. 도, 시, 나. B7에서 C, 파, 미, 레, 이렇게 되죠. 그리고 네 번째 마디는 A코드에서 도, 도, 미, 레, 미, 솔 이렇게 넘어가요. 그러면 A코드의 근 5번하고 도, 여기 도도 마찬가지로 도, 샵이 눌러져 있죠, 2번. 그래서 5, 2, 동, 사, 삼, 사, 이, 미. 미는 1번 줄이죠. 미, 레, 샵, 미. 미, 레, 미. A에서 5, 2, 동, 사, 삼, 사, 이. 미, 레, 미, 레, 미. 그리고 여섯 번째 마디는 E코드에서 솔, 솔, 라, 시, 미 이렇게 돼요. 그럼 E코드 근음 6번하고 솔, 6, 3, 동, 사, 삼, 그 다음에 솔라는 여기 3번 줄 해머리. 새끼로 솔라, 그 다음에 시. 시는 2, 3, 미는 1, 3, 솔라, 시, 미 이렇게 되죠. 그러면 A코드랑 E코드 다시 5, 6번째 마디를 연결해보면 A에서 도, 미, 레, 미. 이 코드, 솔, 아, 솔, 솔라, 시, 미 이렇게. 그리고 일곱 번째 마디 B7에서 여기는 이제 레미, 레, 미, 파, 솔, 라, 솔, 파, 솔, 미 이렇게 집어넣는데요. 이제 4플렛에서 2, 2, 3, 4번 줄을 잡고 그름은 저는 이제 4번, 8호 친 건데요. 레미, 사이 동시 치면서 레미, 해머링으로 레미, 파, 솔, 솔은 1번 줄. 라, 솔, 파, 솔, 미. 이렇게 쭉 긁어주시고 노래 이제 들어가시면 돼요. 부르던 잎새 자취를 감추고 찬바람 불어 또 한 해가 가네 교정을 들어서는 길가에 말없이 내 꿈들이 늘어서 있다 지표 없는 방안도 때로는 했었고 끝없는 삶의 벽에 부딪혀도 받지 교정은 커다란 내 바램이 꿈으로 날아도 이룰 수 있는 건 그 꿈속에도 있어 여기는 스트로트 섞어서 다시 볼 수 없는 지금의 우리 모습들이여 다시 그런 것처럼 헤어짐은 우리 기다리네 진리를 믿으며 순수를 지키려는 우리 소중한 꿈들을 이루게 하소서 세상 가장 빛나는 목소리로 우리 헤어짐을 노래하게 하소서 이런 식으로 노래하고 이제 간주 부분은 부르던 잎새 자취를 감추고 거기부터 이룰 수 없는 건 그 꿈속에도 있어 이 부분까지 이제 간주로 들어가고 이제 다시 놀 수 없는 이렇게 다시 들어가서 이제 마치시면 되거든요 이제 노래 부분은 뭐 나중에 다시 기회되면 불러드리도록 하고 일단 전주 부분 천천히 연습해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